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차 프로지오시티 오피스텔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21타경 50036번입니다. 감정가는 2억 5천만원이며 건물면적 9평에 토지면적 2.8평이며 1차체제가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은 2,500만원에 입찰은 2021년 8월 23일에 진행해제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차 프로지오시티 오피스텔은 신분당선 정자역 260m, 수인분당선 정자역 310m에 위치한 W역수권입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분당구 오피스텔 경매로 진행중인 분당구 정자동 2차 프로지오시티는 17층 매물로 건물면적 9평에 토지면적 2.8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2월 기준으로 2억 5천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제재가로 오는 8월 23일에 1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2,50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7월 20일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1억 2천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물건명세상 대항력 있는 임차이니 일명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에 올세 77만원이나 배당 요구한 상황이니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도권 오피스텔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이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입찰가 및 입찰 타이밍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정자동 2차 푸르주시티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경매물건과 동일평균대의 타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지난 7월에 7층이 이어 385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정자 푸르주시티 2차 매물 효과는 2억 6천만원대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위한 임대가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기 오피스텔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73% 매각률은 31% 경쟁률은 1.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분당 오피스텔과 상가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며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차 프로지오시티 오피스텔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